아 또! 갑자기 또 싸우는 거야? 아 얘들아 어떡해요! 야 내가 손이 왔어! 야 내가 손이 왔어! 야 내가 손이 왔어! 야! 야! 핫도그가 계속 얼굴만 하네? 좋아 왔어! 야! 야! 야 애기야! 너 저기 뭐 먹은 거야? 아! 야 저기 뭐 먹으냐? 아! 아 왜 이렇게! 왜 이렇게 기름진 냄새가 왔어? 서로 같은 거 먹은 거 아니야? 서로 같은 거 먹은 거였던데? 나 좀 먹었어! 너야! 응? 나 좀 먹었는데? 아니! 야! 너는 뭐 먹냐? 나도 우동! 나 우동 먹을게! 나 우동 먹을게! 아! 왜 이런 거 먹어야 했나? 야! 나 우동 냄새가 나와! 야! 그래! 야! 야! 입 냄새가 엄청 날라고! 아! 아! 진짜 냄새가 나요! 여기! 야! 아니! 내가 지금! 어? 어? 혼낙시는 것 같네 쭈지는 어디갔어? 쭈지는 쭈지옥냄터가 쭈지는 이게 쭈지옥냄터 어디에 던져줄까요? 점프 한번 하실래요? 네 누구 던져줄까요? 이쪽으로 오십쇼 하나 둘 둘 파괴 ibr 야 너 먹을 옆에 들어오지마 냄비 좀 하였어 야 너 뭐 있는게 보이고 있나잖아 야 너도 입수해 너 입수하지 마 소지야 입수하라 왜요? 예주 좀 어떻게 좀 해봐 쟤네 지금 자꾸 점심에 뭐 먹었냐고 막 그래 싸워요? 어 야 너 빠져 너 뭔데? 야 너 어떡해 놔줘 야 나 어떡해 놔줘 야 나 같이 놔줘 야 나 또 이렇게 동시에 놔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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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줘 이렇게 놔줘 진정 들어 하세요 여기 너무 기뻐요 어 조금 낮은대로 이동 응 자 그럼 뚜아의 배영을 한 번 보겠습니다 뚜아의 배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수지의 배영을 해보겠습니다 야 너는 수지의 배영을 해봐야지 나 수영아 와 너네 뭐야 아이쿠 아이쿠 갑자기 또 싸우는거야 여기 어떻게 해요 야 너 뭔데 아이쿠 예설이 도망간다 예설이 도망간다 아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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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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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지 수지는 말려줘야죠 수지 까요 수영 야 수지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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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로 가나요 파도풀이예요 아 파도풀 야 내가 수지 왔어 아이쿠 아이쿠 아나 아이쿠 예바맄 Prom 와 이빨이 진짜 많이 있어 다시 와요 간식 수지 와봐 안녕 어 수지 가게? 와 이치 씨 왔어? 안녕하세요 또 왔지? 작은 소개 좀 해주실래요? 쪼아는 지금 블록색기 입으러 갔나? 응 그렇고요 저희는 슬라이더 있잖아요 슬라이더 진짜 느린 거를 타러 가있거든요 저희 둘이 슬라이더를 타러 갑니다 네 맞습니다 탈 것은 저희가 탈 것은 근데 진짜 느려요 민트색이에요 진짜 느려요 근데 재밌어요 맞아요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천장이 뚫려있어요 맞아요 근데 안 무서워요 하나둘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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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차에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토지는 지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갑니다 제발 자 갑니다 누워서 가볼게요 아 아 아 아 정말 너무 재밌어요 아 내려갑니다 아 오우 지금 내려왔거든요 제가 좀 아까 오늘 너무 재밌어서 한번 더 타러 갑니다 나이스! 간다! 슈! 어! 기울어졌다! 기울어! 간다! 슈! 너무 빨라요 이리와! 바이바이! 내려왔어요! 싸웠어? 안 싸웠는데 파도판에서 싸웠다는데? 뚜지 말로는? 안 싸웠는데 지금 뚜지한테 임무를 맡겨놨어 뚜지가 싸웠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오늘 집에 일찍 갑니다 아! 바로 나와요! 뚜지 감시해주세요 네 네! 그럼 좀 이따가 올게요 네! 네! 감상할게요 아니! 오늘 왜 이렇게 뚜아라 티격티격 하는 거야? 대체 어? 어? 말싸고는 한 거야 아 그래? 말싸고는 또 티격티격 한 거잖아요 안 싸웠어! 아니에요? 이따가 그러면은 응 뚜아라 같이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하나 써 아까 사줄게 나이스 뚜지야 네? 아까 전에 그래서 예콩이랑 뚜아라 싸웠어 안 싸웠어? 안 싸웠어 안 싸웠어 안 싸웠어? 네 안 싸웠어? 네 오 그래? 그러면은 너희들 삼촌이 편의점 쏜다! 고고!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 자 먹고 싶은 거 사세요 하나씩 네? 이거 살까? 이거 무슨 맛이죠? 껌! 테이프 껌! 이거 테이프 껌이야 무슨 맛이에요? 맛은 내 가사 너무 맛있어 나 원이 진짜 너 해 아니 괜찮아 너 해 아이 괜찮아 너 해 아이 너 해 싫어 너 해 너 해 나 할래 나 할래 나을거야 싫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먹고 싶은거 빨리 고르세요 먹고 싶은거 고를 시간이 얼마 안나왔습니다 여기 평일점이 문 닫을 시간이에요 13세까지 고르세요 7 9 8 7 6 5 4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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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평일점이 조금씩 닿기 때문에 빨리 골라야돼 아니 저거 살까요? 저거 살까요? Auto Festa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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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